도대체 멍이 눌렀길래 내 맘이 염이 어휴 형들 부무수니 선배님 하하하하 시작! She's crazy like 시작! 자 오케이 한 번만 일어나도록 시작! 추석엔 뭐니뭐니 해도 맛있는 음식 네 추석엔 뭐니뭐니 해도 맛있는 음식 맛있는 음식 가족들과의 시간 그리고 질투의 화신 시작! 더 설레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 질투의 화신 잊지말고 함께 공판사 조회와 안녕 안녕 sabot 하하하하 그 때의 소란스런 사람들 지나 내 맘이 멈춰서는 추 모든 게 반짝이는 것 같아 그러면 오랜만에 와서 너무 좋으시네요. 지쳐 보이시네요. 힘내세요. 네, 이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제 영상은 정말 좋습니다. 미처음 예고 없이 내게 내려오죠 네 힘드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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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빨간색 아 잠깐 나갔어 일부러 빨간색 괜히 쉴려고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아 이거 진짜. 너무. 왜 괜찮아? 왜 괜찮아? 안 부르도 안 부르네. 아니 빨갛이 봐. 다행이다. 여기가 평평하다고. 치열아 조금 빨래. 너무 멋있다고. 너무 멋있다. 치열이 팬티요. 설정이야. 치열이 팬티요. 설정이야. 치열이 팬티. 이거 잘못한 거니까. 네? 됐고요. 네. 여기 폴을 하나 두고 있어. 내려와. 하나는 더 가야 돼. 너무 멋있다. 그 형아 나 못 했어. 병원 오기. 마셔요? 뭐 근데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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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부석생께서 술에. 한잔 하시네요. 아 부학생이야. 저한테 영롬하고. 수치할 때만. 손이 들어서 이렇게 들고 있었어. 이렇게 들고 있었어? 손 들어가지고. 이빨가 머리를 잘라서 되게 어렵다. 머리를 잘라서 30대 초반 갔어. 길었을 때는. 감사합니다.